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앞서서 연설을 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연설에 나서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상원위원회의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곳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생산 증대를 위해서 520억 달러를 투입한다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4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이곳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또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기재부가 오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현재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일정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까지 G2파워의 공모 청약이 대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트진로가 맥주 출고가를 평균적으로 7.7% 넘게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인상을 하면서 내년 이번 2분기부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경제 일정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